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신라호텔에 취업하게 된 서울 호소 호텔 관광 카지노 김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신라호텔의 시급여부소로 들어가게 됐고요. 한국에서 최고라는 호텔 신라에서 일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꿈꿔왔던 호텔 신라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특징을 좀 알기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들도 찾아보고 학교에서 선배들이랑 이런 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배들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공고학번 선배님도 계시고 1학번부터 계속 선배님들 계셨네요. 저도 이번에 들어가서 영광입니다. 네 선배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자신들이 배운 노하우를 저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자신이 너무 기뻐서 자랑을 하다 보니 부모님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일단 주변의 친구들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너무 다들 제 일같이 즐거워해 줬습니다.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다시 오게 됐는데 대학교를 다닐 때는 취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학교에서는 이론도 배우고 일단 심무적인 경험들을 배울 수 있다 보니 제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돼서 학교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나이가 있어서 오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학과 대표로 여김해서 각종 교내 행사를 저희 힘으로 직접 행사를 치루다 보니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게 되었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신나는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신입이다 보니 일단 위에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공부해서 누군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